친구들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 오늘 공연 보셔서 하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했는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이렇게 공연한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보시고 또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힘차 우리 격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또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오른길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오른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오늘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